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강좌 중에 레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파크나 스트릿 많이 타는데 레일을 타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레지는 많이 타지만 이렇게 된 레지 타는 방법은 많이 알죠 제가 강좌에도 올려놓고 했지만 여기 동그란 거 동그란 레일 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레지랑 레일이랑 생김새만 다르지 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타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는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타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일 강좌는 보드 슬라이드 보드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불은 지난번에 레지에서 타는 방법을 설명했고 보드 슬라이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레일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이렇게 데크가 레일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프론트발 프론트발로 레일을 밟아야 돼요 양발이 올라가고 균형이 맞으면 레일을 안 밟아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외국 친구들 타는 영상을 보면 다 프론트발이 앞발이 레일을 밟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밀고 갈 때는 양발이 다 올라가면서 균형이 맞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프론트발이 레일을 딱 일단 밟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균형이 딱 맞으면 이게 조금 중심이 이동이 되더라도 데크 중심이 이동 되더라도 양발로 밸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안 밟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던 뒤로 떨어지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레일 그라인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프론트발 프론트풋은 무조건 레일을 먼저 밟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들바 핸들바의 위치는 진행방향 쪽 진행방향 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점프를 뛰었을 때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진행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쪽으로 힘이 오게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핸들바를 틀어야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밀려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짧게 어떻게 타는지 수빈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보셨죠 프론트발 앞발이 레일을 딱 정확히 밟아야 돼요 발이 딱 여기를 레일을 밟아야지만 쭉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들도 진행방향 그대로 이게 만약에 중간에 데크가 먼저 걸린다던가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레일 그라인드 할 때는 앞발로 앞발로 레일을 딱 밟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자 측면에서 보면 몸을 약간 앞으로 던져야 돼요 데크랑 같이 몸이 이동할 수 있게 보통 레일이 조금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몸은 안 가요 처음에는 수빈이 친구도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얹는 거 자체가 스톨하는 거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레일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몸이 자연적으로 뒤로 이렇게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러면은 스쿠터만 가버리고 몸은 뒤로 빠지니까 뒤로 넘어지겠죠 벌러덩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그라인드 할 때는 확실히 속도를 천천히 내더라도 몸을 앞쪽으로 같이 던져야 돼요 점프 뛰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천히 밀어볼게요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체중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레일을 같이 밟을 수 있게 체중이동을 시켜줘야지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냥 제자리에서만 뛰면 스쿠터 데크는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쇠와 쇠가 만나기 때문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몸을 앞으로 던져야 돼요 몸을 앞으로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쿠터가 미끄러지면서 가는 속도에 맞춰서 몸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은 몸을 던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가는 속도와 똑같이 몸을 앞쪽으로 던져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게중심도 진행 방향으로 앞으로 무게중심을 줘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살짝 수그려서 이렇게 수그려서 중심을 잡으면서 진행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주면 이제 데크는 정확하게 잡고 있으니까 중심만 잡아주면 그대로 쭉 밀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중심을 안 주면 만약에 뒤로 간다 데크가 살짝만 들리게 돼도 그냥 스쿠터가 날라가 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발로 누른 다음에 진행 방향을 보고 살짝 수그리고 무게중심 앞쪽으로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주는 게 가장 완벽한 예 수빈이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레일이 미끄럽기 때문에 몸을 던지면서 약간 상체도 구부려주고 진행 방향 쪽으로 힘을 줘서 딱 누르면서 가야 돼요 이게 이게 제대로 안 눌러주면 몸이 이렇게 뒤로 미끄러지면서 벌러덩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라인드를 정확히 프론트발로 딱 밟았다 하면 앞쪽으로 중심을 무게중심을 이동을 시켜서 핸들에 힘을 꽉 주고 같이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라인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속도를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으로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레일 높이까지 올라와서 뛰어야 되는데 옆에서 탁 쳐버리면 이게 쇠니까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수빈이가 말하길 레일 위에 얹어야 된다 딱 점프를 띄어서 레일 위에 얹어야 돼요 최소한 레일만큼은 점프를 띄어야 된다는 소리죠 아까 말했듯이 몸의 중심을 딱 잡고 앞쪽으로 쭉 같이 눌러주면서 밀어줘야 돼요 수빈이가 한번 그냥 서서 어떻게 딱 거는지 또 장면 한번 볼게요 예 딱 보면 위에서 딱 누르죠 옆에서 치는 게 아니라 다시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딱 레일 위에서 눌러야 됩니다 옆에서 치면 옆에서 치면 그냥 휙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홉을 레일만큼은 띄어야 돼요 최소한 동시에 기울어져서 데크가 뛰면 안 되고 그냥 홉을 딱 레일 위로 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앞발로 균형을 잡고 제대로 딱 균형이 맞은 느낌이 오면 쪽에 체중을 실어서 핸들도 방향 유지한 채로 꾹 눌러서 진행하면 아주 쉽게 됩니다 절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보드 슬라이드는 특히나 피불은 레일에서 하기 조금 힘들지만 보드 슬라이드는 앞발만 잘 밟아주고 무게 중심만 앞쪽으로 잘 밀어주면 뒤로 벌러덩 이렇게 넘어져서 발목 다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차라리 앞쪽으로 무게 중심을 확실히 줘서 앞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스쿠터 버리고 그냥 손으로 짚어서 착지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섭다고 내 몸을 던지지 않고 당기면 뒤로 당기면 스쿠터는 혼자 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내일 내일에서 보드 슬라이드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빈이가 영상을 도와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